한국전선 안녕하세요 주름표 다 차주세요 예 어 지금 혼자서도 잘해요 특집이거든요 제가 할께요 혼자서도 잘해요 도와주시겠어요 네 영상 오늘도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오늘은 아니다 나는 저번주까지 받은게 너무 신기하고 학생 선배님은 짱이시니까 이번에는 에이미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러 왔습니다. 네, 혼자서도 잘해요. 즉 즉 망했습니다. 혼났어요. 왜 그렇게 찼냐고. 아, 정말 안이주 활동. 더쇼에서 2주 연속 1위를 하고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반응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 여러분들과 한국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쇼 짱. 더쇼 쇼 소녀님. 더쇼 소녀님. 높으신. 더쇼 소녀님. 감사합니다.